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지르는 일단 잘해봅시다 파이팅 얘네 여기서 뭐하니 아니 뭐야 이거 어지럽네 뭐 이럴수도 있다 그쵸 많은 판중에 하나일뿐이야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럴수도 있다 방패로 버텨줍시다 문연무상 상태로 하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래 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흔한 판중에 하나일뿐이야 탑이 3분에 터질 수도 있다 그래 바텀도 터질 수 있어 흐흐흐흐흐흐 이런 판 많이 해봤다 변연하지마 나만 잘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제약골드 굿 막타 먹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매번 잘하니 사람이 종사할 수도 있지 필드로 한턴 맞고 그래 정글 솔킬 땔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늘 있던 일이야 그쵸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래 바텀도 질 수 있지 다른데 다 졌는데 바텀이라고 안 지는 법 믿나 그래 아 제약골도 좋다 어?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그럴 수 있어 킬을 못 먹어서 죽고 싶어 쓸 수 있어 다소하다 이 정도 어디갔지 킨드? 무서운데 이거는 다텀에 있네요 다텀에 있네요 다이랍 2등 다이랍 2등 와 다행이다 실수했는데 상대가 반응이 좀 늦었네 W를 찌르고 스킬을 썼어야 되는데 좀 꼬였다 그래도 뭐 잡았다면 OK입니다 어? 이거 설마? 이거 가능한가? 핀드레드 탑 다텀에서 네 핀드가 뭔가 탑에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? 무빙이라도 찍자 이거는 반은 무빙이라도 찍어야 상대가 큰 무리를 안 하지 않을까? 스킬 없니? 없구나 그 그럴 수 있지 그 직전에 스킬을 아껴둘 줄 알았는데 다 써버렸네요 그래 그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럴거면 그냥 다텀이나 붙을걸 아지르 갔는데 아지르 갔는데 오 그래도 더블킬 좋습니다 오 별령까지 이거는 좋은데요 일단 밀어 몰라 몰라 밀고 봐 밀고 봐 오케이 일단 밀었습니다 핀드가 너무 잘 퍼서 유미이가 먹긴 했어요 다행인가 그나마 내가 피오라를 막긴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린 하지 않네요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야 됐다 됐다 나쁘지 않아 태워라 아랫도 나 갈게 가버려 좋습니다 막으러 가자 막으러 가자 어? 어 악 악 악 일상 있던 일이다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안 돼 많이 겪던 일이니까 그쵸 그래 그래 탑이 10대스 하는 것도 많이 겪던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 뭘 하다보면 10대스 할 수 있어 아 아 살고싶어요 수고하세요 나 갈게 그래 그럴 수 있어 언디를한테 타워 끼고 솔킬 따이는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늘 잘하니 다음판엔 잘해보자 파이팅 안돼 그래 제대야 그럴 수 있어 타이사한테 솔킬 따이는거 그럴 수 있어 타이사가 세트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13데스 할 수 있어 23데스 안한게 어디야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럴 수 있다 평소에 있던 일이야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다 내가 다찌를 한 5번 겪으면서 30분 만에 잡은 게임이 이런 게임이었구나 감사하다 라이어스에게 감사하다 그런 삶의 역경을 미리 맛보게 해줘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미드가 탈리아인가 보네 탈리아는 뭐 할만하죠 잘해보자 화이팅이다 야식 추천좀요 야식 추천좀요 해드렸습니다 다 먹으려고 할 때 강화큐럴 맞아버렸네 W 찍은거 같죠 이거는 거의 2네 거의 2네 빠지자 빌변 안다니는게 낫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인 리득 봐가지고 전멸 그냥 쿨하게 빼겠습니다 상대 웨이브 다 버리면서 간거라 좋아요 이번판 느낌이 괜찮은데? 이거 한번 끊자 차비 탈리아 마너 없어서 못가죠 뭐 안되나? 어 안되나? 펠리 났는데? 아쉽다 다 죽었네 안하는게 나았을거 같은데 그냥 대신 미드 왔을거 같은데 이거 분위기 보니까 바텀에 없고 탑에 안보인거면 미드인거 같죠? 뭐 하지맙시다 바텀 계속 안보이는거면 미드에 있는거죠 이거는? 내가 사려야겠다 탈리아가 이렇게 나댈 수가 없어서 구조상 선 넘지 않았나? 탈리아야? 좋아요 너무 무리했지 아리스타 잘했다 전멸 예측해서 큐 전멸로 딱 잡아줬네 키모 따봉 한번 역시 소준식인가? 역시 소준식이 아리스타는 다르네 다툼 다툼 한번 뛰어볼까? 진심 미드 커버하니까 정말 쿨하게 뺐다 나쁘지 않네요 리신있으면 좀 위험하기남 어 좋습니다 바텀 굿 이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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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살만한데 이거는 어 이게 안 맞아? 너무 아깝다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굿 자복 한번 니신이 와드인 줄 알았나 보다 전령을 그냥 여기서 깔아버리네 귀하지 않았나 이거는 뭘 살려고 하냐 어 탑 좋아요 보여주는구나 아트록스 믿고 있었다고 사실 안 믿음 어 바텀도 좋아요 바텀은 믿고 있었음 퓨라 쪽 일단 막죠 오브덱스 전에 싸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죽었다 이거는 상대 되게 잘 노렸다 4명이 왔구나 좀 빨리 열렸네 가죽인 해야겠다 좋습니다 와 알리스타 미쳤다 방금 까빙 거의 말파이트였는데 진짜 이러난 타를 역시 소준식의 알리스타는 다른가 아 까비 이게 안 돼 너무 아깝네 퓨라가가 두네 난 미드 가야겠다 바텀에 두명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야 아트 구해 가능한가? 어 네 허락처 누가세요? 야 맛있다 제압골드가 맛있네요 와용 나이스 피오라 막으면서 갑시다 이제 피오라도 저를 무시하고 이제 푸시를 하진 못한다 아이고 타야겠다 타지 말걸 바로 그냥 피오라 쪽으로 달려요 한타 끝났으니까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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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일로가면 된다 일로가서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? 이런식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가운데로 가요 무조건 왜냐? 오른쪽 왼쪽은 잘 안 열리거든 이쪽이다 사람 좀 많은데? 그래도 괜찮아 어우 다행이다 공공 자 가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왼쪽 오른쪽 여기서 점프 앞으로 가서 망치 피해주고 여기서 점프 일로가서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돌아서 이런식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에 붙으면 갈 수 있나? 아 뚫려있구나 여기는 아 오케오케 자 이정도면 뭐 안전번이다 자 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공 성공 이걸 어떤식으로 하냐 보여드립니다 어 어 네 여기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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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통과하지 말아줘 얘들아 날 기다려줘 어? 아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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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